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신문들은 경쟁적으로 4.19 혁명, 4.19 의거 61주년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기념비적인 사건이 바로 4.19 의거이자 4.19 혁명입니다. 언론들이 내보낸 기사에는 빠짐없이 문재인 대통령의 강북구 4.19 민주 묘지 참배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참배 이후에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4.19 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굳건한 뿌리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위대한 민주주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성숙한 민주주의를 향해서 멈추지 않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아주 좋은 말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하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하고 있다는 사실에 동감을 표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을 겁니다. 어쩌면 친문 핵심 세력을 제외하면 대다수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진보했는가 전진했는가 아니면 후퇴했는가라고 물으면 아마 대다수 사람들이 후퇴했다 이렇게 답할 것으로 봅니다.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의 아름다운 문장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언이 허언처럼 거짓말처럼 다가옵니다. 특히 문정부 하에서 실시되었던 선거들에서는 예외 없이 선거 데이터에서 발견된 선거 정직선거와 관련된 의혹이 이뤘습니다. 특히 지금도 총선과 관련된 선거 소속 126건이 대부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진행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6개월 안에 마무리되어야 될 126건의 사건은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건조차도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체에 대해서 누가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동서양을 불문하고 권력을 운영하거나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권력의 확장을 꾀하는 데 노력해왔습니다. 국민들이 방심하지 않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권력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들이 알아서 잘 하겠지라고 믿지만 그들이 잘 하는 것은 자신들의 권력을 확장하고 극대화하는 일뿐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19 의거에 대해서 4.19 혁명에 대해서 올린 SNS랑의 글을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제목은 4.19 혁명 61주년 아침에 민주주의를 생각합니다. 아마 나이가 든 세대들은 이런 문장을 굳이 안철수 의원의 그런 글이 아니더라도 오늘 아침에 생각했던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61년 전 선배님들이 목숨을 바쳐 지키고 했던 가치와 원칙들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며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민주주의의 가치였습니다. 그러나 선배님들이 피 흘려 지키고 했던 소중한 가치와 원칙들이 2021년 지금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촛불정신으로 집권했다는 정권이 절차적 정당성과 법치의 촛불정신을 짓밟고 있습니다. 굳이 저의 해설을 더하면 안철수 의원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안철수 의원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의와 공정은 자신들의 유불리만 따지는 선택적 정의와 돌아가면서 해먹는 자기들끼리의 공정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거짓과 윗선이 판을 치고 정권의 이념적 편향과 무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총체적 불안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경제적 창의성을 억압한 나라는 결국 퇴보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과거 유산에 기대어서 미래 준비를 게으리한 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세상은 bc의 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운이 아닌 실력으로 이기고 지더라도 원칙이 깨지는 정치. 과거의 업적을 팔기보다는 미래를 위한 준비를 위해서 노력하는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6.25 전쟁과 4.19 혁명을 통해 그리고 6월 민주항쟁을 통해서 우리가 지키고 확인한 민주주의의 법치와 정의와 공정, 시장경제와 번영의 길을 향한 전진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태양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원칙 있는 역사의 발전을 믿습니다. 오늘 4.19 혁명 61주년을 맞아서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 미래로 가라는 시대의 명령에 따라서 뜻을 가치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선배님들이 피로 지킨 민주주의와 법치,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지켜내는 정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현역 정치인으로서는 아주 보기 더물게 선거 정직성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밝힌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3월 22일 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이번 보궐선거에도 조심해야 됩니다. 허용하는 한 많은 사람이 참관해서 개표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감시의 눈을 집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아주 평범하고 지극히 당연한 그런 이야기에서 여당 후보 측의 강한 반발을 받기도 했습니다. 3월 31일 날 한 유시회장에서는 야권 일각에서는 사전투표에 무슨 무슨 선거 가능성이 있다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시민들께서 잘 감시해 주신다면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4.19 날 아침에 4.19 혁명 61주년 아침에 민주주의를 생각합니다. 라는 그런 내용에 비교적 sns 걸치고는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 주장 가운데는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저는 모든 그런 미사여구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 압축해서 한 단어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거 정직성입니다. 선거 정직성이고 선거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한국 사회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한국의 민주주의는 또다시 몇십 년 뒤로 후퇴할 그런 위기에 처할 것으로 봅니다. 선거의 정직성 문제를 관심을 가지는 더 많은 신민들과 정치인들이 나오셔야 되고 뜻을 모아서 의혹과 의심의 대상에 대해서는 제도와 이런 부분을 고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4.19 의교 아침에 제가 생각했던 것은 바로 선거 정직성을 향한 전진 이런 단어였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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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병호 tv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